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DDR5 메모리 사용하는 보드 추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30만원 미만 모델로요 어? 성조님 성조님이 옛날 얘기하기로 DDR4 보드 쓰는게 가성비 좋다고 안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태세 변환인가요? 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옛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12세대 리뷰 영상인데요 12600K, 12700K, 12900K를 DDR4 썼을 때랑 DDR5 썼을 때입니다 DDR5 쓰니까 분명히 DDR4보다 최소 프레임이 무려 10% 증가하고요 평균 프레임도 5% 정도 증가합니다 어? 그럼 성조님 저때도 DDR5를 추천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D4를 추천했나요?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밑에 거 보면 오버클럭하고 난 D예요 오버클럭하고 나니까 DDR5랑 DDR4의 격차가 생각보다 별로 없죠 거의 비슷한 평균 프레임과 최소 프레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저때는 DDR4 메모리 레모버하고 쓰는 게 DDR5레모버하고 쓰는 것보다 가선비가 좋은 시절이었던 거죠 DDR5 메모리가 지금보다 비싸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메모리 가격입니다 그때는 DDR5 메모리가 매우 비쌌어요 거의 20만원 할 때입니다 지금 막 11만원? 12만원이면 16기가 메모리 살 수 있어요 아니 성조님 그래도 뭐 DDR4는 지금 6만원 7만원 밖에 안 하는데 거의 2배 가격 차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메모리 레모버 잘 됩니까? 잘 안되죠 그래서 튜닝 메모리 괜찮은 거 쓴다 그러면 16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똑같은 용량일 때는 DDR5가 더 싼 시기가 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튜닝 메모리가 이 DDR5 메모리와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 거의 효과는 더 쌌어요 지금은 안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K버전 프로세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논 K 프로세서가 나왔어요 12900, 12700 같은 거요 저런 것들은 SA 전환 문제로 DDR4 메모리 오버가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고클로 XMP 메모리도 안 먹는다고 한참 시끄러웠죠 차별을 뒀다 뭐 어쨌다 이러면서 K사정, 쿨앤조이 그리고 저도 다수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다보니까 DDR4 튜닝 메모리 쓰기에 제한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가성비 모델 선택하면 그냥 3200, 3000 메모리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를 텐데 DDR5 메모리는 저 논 K 프로세서에서도 SA 전환 문제에 상관없이 오버가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맨컴 설정이 2대 1이기 때문에 SA 전환이 좀 낮게 잡혀 있더라도 오버크럭이 잘 먹혀요 DDR5, 하이닉스, 메모리, 다이 기반으로 된 애들 쓰면요 그게 아니라도 그냥 일반 4800 쓰더라도 어지간히 오버했는 DDR4 메모리 만큼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불어 DDR5 가격이 내렸으니까 저 논 K 프로세서 쓰시는 분들은 DDR5 보드 한번 볼만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약 30만원 정도 하거나 30만원 이하 한 25만원 정도 해서 여러분이 12,900, 12,700을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가성비 DDR5 보드 추천입니다 이 표만 들으면 많이 고생했습니다 실 온도도 옆에 나와 있고요 전원부 조사까지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13세대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DDR5 가성비 보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ASUS부터 보겠습니다 ASUS B660은 이렇게 4종이 있고요 Z 보드에서 30만원 미만은 딱 한 종류 있습니다 얘네들은 30만원 살짝 넘는데요 2000원 정도는 좀 봐주세요 그렇게 보자면 총 5종이 될 텐데요 이 5종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7만원의 ITX는 역시 ITX라 그런지 몰라도 전원부가 다소 다른 제품들보다 떨어집니다 맞죠? 드라이버 스펙을 썼지만 500A 것도 안 돼요 그다보니 K버전 쓰기에는 온도상에 문제가 좀 있고 진짜 잘 쳐다봤자 12900 노멀 정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방열판이 중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람이 가는 상황에서나 쓸 수 있어요 물론 2.5기가 랜이나 오디오 괜찮은 거 쓰고 거기다가 와이파이 기능까지 다 지원하는데다가 램 오브도 잘 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이 제품은 사실 가성비 모델이라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12900K 그리고 앞으로 나온 13세대까지 충분히 지원할 만한 전원부를 가진 제품들이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가격이에요 보시면 물론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가격이 아니지만 7000원 비싸거나 한 3만원 정도 비싼 그러니까 약 10% 정도만 더 투자하시면 전원부가 월등히 좋은 애들이 있어요 600A급, 660A급, 800A급, 700A급까지요 이 Z690이 B660보다 분명히 확장성이 좋은 거는 맞으나 이 Z690P로 갔을 때는 전원부도 참 착하고 좋은 CPU를 다 쓸 수 있는데 오디오 쪽이 좀 아쉬워요 근데다가 와이파이가 30만원 미만 모델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15,000원 더 주면 와이파이 있는 모드를 살 수 있긴 합니다 그다가 램 오보도 좀 덜 돼요 방열판은 충분히 큰 거드가 있고 전원부도 좋지만 세부 오션도 조금 아쉽겠죠 저는 현실적으로 E보드가 제일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렴하진 않지만 스트릭스 F보드를 보시면요 일단 전원부 빵빵해요 전원부 빵빵하면 전원부 온도가 충분히 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줄어들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방열판도 충분히 큰 걸 썼고 보드도 화려하고 이쁩니다 근데다가 램 2.5기가 램을 지원해주고요 최신의 ALC4080 사운드 칩스 지원합니다 좋은 스피커 쓰고 있다면 분명히 이 ALC897하고는 충분히 차이가 난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와이파이도 AS200 시리즈를 지원해주고 지금 나오는 최신의 CPU 가장 높은 등급의 CPU도 사용할 수 있는 전원부를 가진 보드죠 스틱스 A는 어때요 하실 수 있는데 얘는 화이트라는 것 빼고는 모든 면이 동일하고 전원부는 조금 더 부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랑 비교하면 당연히 F버전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ASUS 제품에서 고르신다면 특별히 많은 저장장치를 달지 않는 이상 그리고 CPU를 수동 오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Non-K 프로세서를 쓴다면 이 스틱스 B660F가 가장 베스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DDR5 메모리를 충분히 넣어서 쓸 수 있는 고급진 보드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ASUS는 이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SUS를 한번 보겠습니다 ASUS는 매우 저렴한 가격의 보드가 DDR5 보드가 있어요 B660 칩셋에 HDVP라고 D5용 보드가 있는데요 12만원 밖에 안합니다 압도적인 가격이죠 하지만 그만큼 많이 품질이 떨어집니다 전원부가 엔첼 엄보스페트 아니고 그냥 아 엔첼 엄보스페트 드라이보스페트 아니고 그냥 엔첼 엄보스페트 쓰고 있어요 엔첼 엄보스페트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최대 출력이 나오지 않아요 저건 25도 기준이거든요 보통 여기 나오는 출력량의 절반도 나올까 말까 입니다 그럼 8개 곱하기 30 정도면 얼마일까요 3824 240 암페어급 정도밖에 안되는거에요 드라이머 머스페트로 계산하자면 근데다가 방열판이 야 이건 뭐 방열판이 좀 심하지 않나 뭐가 심한데 성전님 지금 똑같은 비율로 제가 사진을 찍어둔 건데요 위에 ASUS 6G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방열판입니다 얘는요 거의 뭐 볼펜 수준의 얇으리한 방열판 하나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얘는 i5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전원풀과 방열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가성비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가격만큼 품질이 낮은 제품입니다 가성비 전혀 안좋아요 랜도 1기가 랜 썼는데다가 사운드도 제일 과학급을 썼는데다가 램오버 제대로 잘 안되고 모든 면에서 그냥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싼거 비지덕이라는걸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다만 가격이 매우 싸기 때문에 점수는 3점을 받긴 했어요 그 다음은 팬텀 게이밍 폰 얘같은 경우에는 26만원 정도 합니다 실구매가 26만원이면 ASUS에 보면 600 암페어급이죠 얘는 얼마야? 400 암페어급입니다 물론 많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솔직히 너무 차이가 크죠 방열판 한번 볼까요? 아니 방열판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는걸까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폴팬 굵게 방열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박아놨어요 보통 이정도급쯤 되면 이런 방열판 박혀있어야 됩니다 밑에 깃밥거 안봅시다 깃밥거 26만원짜리 방열판 사이즈 보세요 엄청 크죠 그다 전원부도 빵빵히 넣어놨어요 애즈락 도대체 이 돈 받고 왜 이렇게 만드는걸까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운드는요? 렛은요? 다 싼걸 넣어놨어요 렛 모버도 다소 높지 않고요 예? i5 상급도 제대로 못쓰는 전부 가지고 있어요 추천? 당연히 안합니다 애즈락은 그냥 쓸 제품이 없습니다 싸다 하더라도 사지 마십시오 비추천합니다 싼만큼 비주 덕이에요 이렇게 애즈락은 정리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나머지 D5는 뭐 30만원 넘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월등히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기가바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바이트가 요새 요새가 아니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스펙은 참 좋아요 조금 불편한 바이오스 UI가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가격대 스펙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렛모버가 좀 잘 안되더라도 DDR5 쓰기에는 참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일단 25만원짜리 야 이게 이제 애즈락이랑 비교된다 25만원짜리 기가바이트 UD보드입니다 전원부 빵빵해요 960A급입니다 방역판 대형 방역판 썼어요 온도 11900K를 시내벤치를 돌리더라도 75도 정도로 막 20분 30분 돌려도 75도 정도로 유지합니다 다만 어 사운드는 조금 떨어지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리얼텔램 썼기 때문에 오히려 인텔램 보다 호환성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가성비로 쓰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25만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돈 8000원만 더 주시면 뭐다 좀 더 상위 사운드를 쓰고 있고 그리고 보드 LED가 박혀서 좀 더 이쁜 이 기가바이트 게이밍X를 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제 UD를 쓰기보다 이 놈을 쓸 것 같아요 기가바이트 게이밍X를요 사운드가 1220도 차이가 큰가요? 1220은 솔직히 4080하고 별 차이 나지 않는 사운드 품질을 보여줍니다 물론 좋은 스피커를 쓰지 않는다면 체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단돈 8000원 정도의 상급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이쁜 보드를 가질 수 있다면 남는 장사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게이밍X가 가성비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렘 오버는 다소 좀 덜 되지만요 어차피 뭐 4800짜리만 그냥 꽂아 써도 괜찮으니까요 거기서 또 만원 조금 넘게 17000원 보태서 엘리트 보드 쓰시면 됩니다 이 얼룩스 엘리트 넘어가시면 충분히 이쁜 보드 충분히 큰 방열판 그리고 12900 케이스인데도 온도 문제가 없는 성전이 이상한데요 왜 ncp 이거 출력이 더 높은데 왜 SIC 6554가 온도가 더 낮은가요 이게 MOSFET도 변화 효율이란게 있어요 ncp 30 31 60 변화 효율이 약간 떨어져서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출력이 더 높지만 방열판 언더는 어로스 엘리트가 더 낮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그래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전원 범은 되면 변화 효율이 좋은 MOSFET 쓰는 제품을 가는게 좋아요 이 OL이 전원보드도 착하고 상위 사운드칩도 쓰고 리얼테렌에다가 이쁜 대형 방열판에 그리고 나름 적당한 가격에 램오브도 잘 되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램오버가 조금 신경쓰신다면요 난 램오브를 안하고 적당히 가성비 있게 쓰겠다 하면은 게임이 엑스 가는게 베스트고요 그래서 기가바이트는 이 2종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가바이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MSI 보드 보도록 하죠 MSI 보드도 은근히 팬층이 두터운데요 MSI B16과 M-A는 드라이브 MOSFET 사용하지 않습니다 엔치넘 MOSFET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혀있는 출력량보다는 다소 낮은 출력을 보여주겠죠 이거 절반 수준을 보면 돼요 3A급 하지만 방열판 그래도 애착권은 좀 큰거 중형 방열판 썼는데다가 뭐 2.5기가 랜더 쓰고 있고 와이파이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12700 노멀이나 아니면 12600K 12600 노멀 이런거 쓰실때는 DDR5 꽂아서 쓸만한 가성비 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0만원도 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돈 조금 더 있다면 박협부급 정도 가는게 좋습니다 드라이브 MOSFET 쓰고 있구요 방열판도 중형에서 대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사운드도 상위 사운드 쓰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12900K 까지 권장시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다른 보드보다는 약간 전원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 자체는 조금 높게 나옵니다 12900K 같은거 쓰시면 80도 후반에서 90도 정도 나올겁니다 그래서 못쓰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가성비 좋은거 맞아요 그 위에 이제 박격포 와이파이가 있는데요 거의 모든 면에서 똑같고 와이파이 기능만 추가가 됐습니다 방열판 색깔도 살짝 다르긴 한데요 저는 사실 박격포 보드가 나쁘진 않은데 강추하진 않아요 왜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좀 좋은 CPU 쓰기 때문에 대장급 공랭 이 어세신 3나 D15 같은거 쓸 때는 어 조금 백플레이트가 높게 올라와있는 그래픽카드에 간섭이 생기는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여유가 좀 된다면 한 3만원 보태서 이 풀사이즈인 그리고 박격포 와이파이랑 비교하면은 만원 차이 정도만 더 보태서 이 풀사이즈인 토마워크 보드 쓰는거 추천드립니다 토마워크 보드는 전원부는 박격포와 동일하지만 이 보시면은 보드 사이즈가 MATX에서 풀사이즈 ATX보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다보니 보시면 PCI의 위치가 약간 밑에 내려와있어요 첫번째 그래픽카드 슬롯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형 공랭 쿨러스더라도 간섭이 없을겁니다 어 그 외에도 뭐 좀 더 많은 포트를 지원하기도 하고 전원본도 보드 사이즈가 커지다보니 조금 더 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마워크 보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거 같아요 와이파이 기능이 필요하다면요 필요 없다면 그냥 바퀴포 쓰는게 가상비는 좋겠죠 뭐 그 밑에는 제트보드에서 MSI 프로보드라든지 프로 A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토피도까지 있는데요 토피도는 지금 30만 에에서 가장 뛰어난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보니 전원부 온도가 착하죠 지금 프라임이랑 비교하면 비슷한데요 전원부 보니까 더 뛰어나는데 왜 비슷한가요 프라임 방열판이 워낙 뛰어나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실제로 전원부 자체는 토피도 제품이 조금 더 높은 출력량을 보여준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 MP 시리즈가 약간 온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63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보드이면 틀림없습니다 ALC4080을 지원하고 있으니 사운드도 이 Z60P보다는 좋은 걸 쓰고 있죠 다만 MSI의 고질병인 뭐가 고질병인데요 AS가 좀 안좋다 이거는 감수를 하고 써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MSI 보드를 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저는 톰워크 보드를 가장 추천드려요 여러분 특별한 확장성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톰워크 정도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좀 더 뛰어난 확장성을 가진 거 쓰고 싶다면 토피도도 한번 볼 만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MSI 보드 두 개 추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총 방금 추천해놓은 보드는 여섯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실제로 전체 브랜드에 따라서 추천하자면 딱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음 램오버를 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가성비 좋은 모델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Z690 게이밍 X 쓰십시오 확장성도 뛰어나고 램오버 잘 안되지만 사운드 랜 전원부 하나 빠지는게 없습니다 이 보드 쓰시면 전원보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오고요 외형적으로 보기 좋고 4800 메모리 DDS5 로맨으로 쓰기 로맨으로 쓰기 아무 문제없는 보드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램오버를 할 생각을 조금 하고 있다면 얘들을 추천드릴게요 스틸스 B690F 게이밍 와이파이 혹은 톰워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더 화려하고 AS가 좋은 보드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사운드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보드를 원하신다면 30만원 정도 하지만 스틸스 F보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가성비가 중요하고 램오버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적당히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일선 조금 아쉽지만 가성비가 좀 더 좋은 그런 모델을 원한다면 톰워크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 모델 추천드릴게요 세 모델을 다 뭐 20만원 중반에서 30만원 사이 정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온 13세대 준비할 수 있는 DDR5 메모리가 장착되는 가성비 모델을 보시면 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표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남겨둘 테니까 원하시면 마음껏 퍼가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번에 또 재미있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재미는 없었을 거에요 자 여러분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영상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정도